네 방금 들으신 첫 곡은 저희 비법의 첫 데뷔곡인 내가 매니아라는 곡이었구요 아시는 분? 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누구세요? 저희 아까 오전에 톡섬유연지에서 노래할 때도 춤추고 계시더라구요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춰요 그냥 강한대로 춰요 네 다음 곡은 저희 제 보이시한 보컬을 들려드릴 수 있는 The Fall Out Boy의 The Takes Of Break Over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보이시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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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